프리마더나 프리마더나에게 안녕 난 FT의 귀염둥이 막내입니다 벌써 우리가 데뷔 8주년이 됐네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항상 옆에 있어주는 팬들이 있었기에 모든 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데뷔는 8주년이지만 우리 멤버들이 모여서 음악을 시작한 건 아마 10년 정도 됐을 거야 순수했던 그때가 가끔은 그립기도 하고 옛날 사진이나 영상들 보고 가끔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난 만큼 변한 것도 너무 많고 조금 속상하네 우리의 꿈이 막연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꿈은 그날 수 있었던 곡 우리의 음악을 만남하고 노래의 음악하는 멋진 밴드가 되는거야 앞으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겠지만 지금 서있는 이 순간도 언젠가는 지금 서있는 이 순간도 언젠가는 추억이 돼서 그리워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순간들을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자 사랑하는 우리 팬들에게 민안이가 한글자막 by 한효정